야 아무리 그래도 아까 걔한테 말이 좀 심했어 너 어? 뭐라고? 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? 왜? 내가 뭐? 아니 넋박쳤을 때 말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천사지 에이 그거랑은 다르지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내가 좋은데 예약해놨어 나 주말에 약속 있는데 그냥 취소해 최근에 데이트 못했잖아 우리 싫어 미리 약속해놓은 걸 안 돼 아주 말하면 해 이게 미쳤나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짜증나게 이씨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? 유 진짜 너무해 내가 꼭 복수한다 어떻게 조져야 잘 조졌다고 소문이 날까?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아무리 일이 중요하지만 이게 맞나 그래도 이래야 잘 조절할 수 있지? 아무리 할 수 있지? 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? 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? 감사합니다.